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방울토마토를 먹어볼거에요. 오늘의 방울토마토를 먹어볼거에요. 마트에서 엄청 달아요. 방울토마토는 처음 먹어보는거에요. 보통 마트에서 파는 방울토마토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맛은 못느끼시겠지만, 신선한 방울토마토 먹는 그 느낌의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떠요. 되게 달아요. 어제 마시밀로 하는것보다 훨씬 수월하네요. 매일 히팅 사운드를 찍다보니까 별걸 다 찍는것 같네요. 매일 히팅 사운드를 찍다보니까 별걸 다 찍는것 같네요. 매일 히팅. 매일 히팅. 매일 히팅.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식 있으면 항상 이팅사운드 거기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그런 것만 아니면 랍스터 그런 것만 아니면 좀 참고해서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잠깐 이거 처음에 씹는 소리가 블루베리 터지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네. 제가 유리 제품을 엄청 좋아해요. 안보이는 것보다 비치는 것을 무조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와인잔 보일까? 근데 저는 와인을 잘 안 먹어서... 와인잔이 있긴 한데 거의 안쓰지. 한때는 약간 드라이한 와인말고 스윗한 와인하고 훈제치즈 두개랑 같이 한 잔씩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젠 그냥 그것도 안 먹게 되더라구요. 원래 이거 소리 잘 내려면 살짝 입 벌리고 먹어야 되는데... 물이 들까봐 입을 못 벌리겠네요. 아주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꿈에 데이나 님이 나왔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꿈에 데이나 님이 나왔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나요? 둘이 만나는 그런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랬다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소한 고소한 소스 마요네즈 아멘 제가 왜 자꾸 화면을 보냐면은 오늘 고데기가 생각대로 잘 안된게 계속 모여서 여기는 그래도 생각만큼 그냥 잘 됐는데 여기가 늘 안되는거에요. 계속 폈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했다 했더니 완전 꼬불안 꼬불. 아직까지 한국에 asmr 하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채팅창 시청자분들도 항상 모르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설명을 해주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친구들한테 가끔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더 많더라구요. 불면증 아니면은 굳이 봐야될 이유를 좀 모르니까 그런거 같아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면은 좀 되게 뭐랄까 완전 딱 눈이 딱 뜨이잖아요. 아 잠이 온다. 사실 잠을 잘 자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안봐도 되니까 근데 더 보인다 안구이 안 Capital lugares 굳이 안봐도 재밌다. 국물을 이거 다 제가 너무 급하게 먹었나? 녹화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여러분은 사진찍을 때 잘 나오는 얼굴 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른쪽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 썸네일 사진 보시면 고개를 항상 이렇게 뜨는 그런게 많을거에요 왜그러냐면 제가 이상하게 항상 이쪽 볼이 더 쪄있어요 이쪽 볼보다 이쪽 볼이 더 쪄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인스타에서 놀라는데 선글라스를 끼면은 선글라스를 끼면은 되게 웃겨요 이렇게 끼면은 여기는 그래도 밑에 살짝 공간이 있어요 원래 볼살이 많아서 근데 여기는 꽉 껴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항상 볼살이 이렇게 올라와야 꽉 껴요 그래서 낮은 되게 뭐랄까 되게 웃겨요 완전 웃겨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이런소리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이런소리 좋아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맛있다. 마지막 방울토마토가 그 뭐랄까 포만감이 있네요. 갑자기 배불러요. 다이어트 음식이래요.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이 소리가 취향에 맞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빠. 살자요.